안녕하십니까? 에드왕.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네모 1번에 작업 방법의 연구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작업 관리의 개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료 1번에 보시면 작업 관리라 해서 워크 스터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작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작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체계적으로 줄줄 끄습니다. 조사, 연구하여 작업의 표준화에 의한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작업의 관리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자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작업 방법을 유심히 관찰해서 아, 요렇게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생산할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뭐예요? 작업 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함으로써 표준 시간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따른 생산성 역시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작업 개선 또는 뭐 문제점 해결의 진행 절차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작업을 개선할 건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문제점의 발견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분석해야 돼요. 현장 분석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개선안을 실시해 보는 겁니다. 실시해 보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발견, 현장 분석, 개선안 수리, 실시평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자,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개선의 대상인데 자, 작업 관리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크게 나오진 않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P,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산량이죠.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 안에 생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니언에 보시면 Q, 퀄리티입니다. 품질이죠. 품질도 마찬가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코스트. 그래서 원가라고도 하고도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어, 이 원가라는 거는 원자재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가는 가능한 한 낮춰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어, D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라고 해서 낚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 낚이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라는 거는 세이프티라고 해서 안전과 관련된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M이라는 거는 머렐이라고 해서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 관련 산업이나 뭐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작업 개선의 원칙 ECRS 요렇게 나오는데 별표해 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요렇게 판서까지 해뒀어요. 그래서 별표하시고요. 하나씩 봅시다. 작업 개선 원칙 ECRS 뭡니까? 요 약자죠. ECRS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엘리미네이터라는 거는 제거 또는 배제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콤바인이라는 거는 결합, 그 다음 리얼레인지라는 거는 변경 또는 재배열, 심플리파이는 어, 요 단순화 또는 간소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작업 개선 원칙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거 또는 배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기능훈련생 그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계속 훈련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걸 가르쳐주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잡았어요. 그러면 드라이버로 작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작업하고 그 다음 공구로 넘어가라 그래요. 그래야지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능훈련하고 기능올림픽 나가보면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한번 잡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작업 다 하고 그리고 어, 스트리퍼.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자르고 전선 뭐 피복 벗기는 공구죠. 요런 걸 잡으면 거기에 관련된 작업을 먼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딱딱 정해주죠.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을 최대한 제거 또는 배제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엘리미네이터라는 요 용어 익숙하신 분들 있으실 건데 공존행동 공부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익숙하실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공존행동 공부할 때 냉각탑이라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구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냉각탑이라는 거 구조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냉각탑 쓰는 순행식 응축기를 가진 냉동장치 같은 경우는 옥상에 이 냉각탑이 다 설치가 되죠. 그래서 요기 안쪽에 수실이 있고요. 요렇게 노즐을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럼 요기에 순환 펌프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는 커다란 펜이 있어요. 커다란 송풍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기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 쪽에서 요렇게 오는 냉각수 배관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빨간색 배관 안에는 냉각수라는 것이 이제 순환을 하는데 냉각수의 역할은 우리 냉동장치 중에 응축기라는 게 있어요. 그 응축기 안에 들어가는 냉매를 응축시키는데 필요한 그 이제 유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축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기체 냉매를 액체로 바꿔요.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응축이라 하죠. 증발의 반대입니다. 증발은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가려면 열을 가해주면 되는데 응축이라는 거는 기체에서 액체로 가려면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차갑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냉각수 요 빨간 거 말고 파란 걸로 합시다.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냉각수가 차가운 상태로 순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응축기에서 응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냉각수가 응축기에서 전열 교환하고 나오게 되면 이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에 넣어가지고 물로 식히고 팬으로 열을 빼므로써 차가운 냉각수를, 온도가 내려간 냉각수를 응축기 쪽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왜 자꾸 설명하느냐. 이 냉각탑 안에 엘리미네이터라는 장치가 설치가 돼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게 물만 가지고 식히는 게 아니고 팬을 돌리기 때문에 공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형태입니다. 공기 같은 경우는 밑으로 들어와서 위로 방출이 돼요. 물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자, 그 과정에서 공기가 이렇게 송풍이 되죠. 열을 빼주는 겁니다. 뜨거운 열을 빼주기 위해서 팬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방열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송풍기의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안쪽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안쪽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물방울 역시도 같이 공기와 함께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냉각탑 같은 경우는 이 수실부터 보면 알겠지만 수실에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즉, 밀폐된 장치 내부를 순환하다 보니까 세균이 많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도 유명한 게 레조넬라균이라는 게 있어요. 레조넬라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사람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잘 모르면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조넬라균을 합류한 물방울들이 외부로 토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잖아요. 2차 피해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엘리미네이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미네이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계란판을 여러 개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빠져나가겠죠. 근데 물방울은 어떻게 돼요? 물방울은 여기에 맺혔다가 뚝뚝뚝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오염된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냉각탑뿐만 아니고 분수 같은 것들도 밀폐된 장치에서 계속 순환하게 되면 이런 세균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넣어서 안쪽에 있는 물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냉각탑에 쓰는 엘리미네이터 있죠. 이거 이거 엘리미네이터를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산방지장치 또는 비수방지장치 이렇게 불러요. 왜? 물이 날아올라오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 비산방지장치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 물방울, 공기에 섞여나가는 물방울을 제거시켜준다. 배제시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엘리미네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미네이터를 하고요. 제거 또는 배제의 의미를 가졌다. 이거를 작업 개선 원칙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작업을 빼준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어, 콤바인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의 의미를 가졌고요. 어, 작업 개선 원칙에서는 니은에 작업 및 작업 요소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한 작업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를 딱 잡았어요. 그럼 드라이버 작업을 할 건데 그 작업을 이 작업자 가까이 놔두면 좋겠죠. 드라이버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저쪽에는 어떻게 해요? 뭐, 스트리퍼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스트리퍼에 관련된 작업만 묶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작업끼리 결합을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콤바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콤바인 좀 익숙하죠. 이 농기구 이름이 콤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농기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콤바인이라는 농기구는 사전적인 의미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아요. 동시에 농작물, 그래서 벼라던가 보리 요런 거 있죠. 농작물을 탈곡, 선별, 수확하는 농기계. 그래서 탈곡기능, 선별기능, 수확기능 모두 어떻게 돼요? 결합돼 있는 장치죠. 그래서 콤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콤바인이라는 거는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디귿에 보시면 작업순서의 변경, 리어레인지. 그래서 변경 또는 재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순서, 만약에 작업순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아, 이거보다 요렇게 순서를 바꾸면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요러한 것들을 이제 작업순서의 변경, 리어레인지.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필요한 작업의 단순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최대한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단순화, 간소화하게 되면은 아무리 생산성 효율이 올라갈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ECRS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ECRS, 엘리미네이터 콤바인 리어레인지 심플리파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개선의 목표 4가지. 요건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단축, 품질 향상, 경비의 절감, 피로의 경감.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갈로 2번에 작업관리 구분이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좀 줄을 좀 꺼드릴게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맨 왼쪽에 방법연구라 해서 공정분석, 작업분석, 동작분석 나옵니다. 얘들 줄을 다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분석 세부 내용 볼게요. 공정분석 세부 내용에 제일 위에 제품공정분석 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공정분석, OPC 줄 꺼주시고 세밀공정분석, FPC 줄 꺼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공정분석 줄 꺼주시고 작업자 공정분석 줄 꺼주세요. 그래서 뭐 공정분석의 종류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분석에서는 뭐 줄 꺼고 없을 것 같고 그 밑에 동작분석의 세부 내용에 보시면 서블릭 기어라고 있을 거예요. 갈로 안에 서블릭 기어 줄을 꺼주시고 동작경제의 원칙 이것도 줄을 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작경제의 원칙이란 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동작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좀 많이 쓰이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일단 줄을 꺼주세요. 이 세부 내용은 이 밑에 넘어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작업 측정 방법 그래서 방법 연구 밑에 보면 작업 측정 방법 해서 표준 시간 결정 이거 줄 꺼주시고 그 다음에 스톱어치법 줄 꺼습니다. 스톱어치법은 작업자가 작업하는 시간을 직접 스톱어치로 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 샘플링이라고 있는데 그거 줄 꺼주시고 그래서 측정할 요소가 많을 때는 워크 샘플링을 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PTS법 이거 이제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PTS법은 기정 시간 표준법이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본 동작을 집어넣는 방법인데 의미가 말은 해보니까 어렵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손을 드는 동작, 내리는 동작, 뭐 드라이버를 들고 이렇게 조이는 동작 요런 것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몇 초 정도 걸리더라 아니면 뭐 몇 분 걸리더라 이거보다 좀 복잡한 동작일 수도 있으니까 고런 것들을 미리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 정했다. 기 정한 시간을 요렇게 이제 작업 개수가 뭐 드라이버를 몇 번 돌려야 되고 몇 번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요거 개수만, 횟수만 알게 되면은 그걸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기 정 시간을 바탕으로 요거 이제 작업 시간을 산출하는 방법 PTS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뒤쪽에 나올 건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 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방법 연구에서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까지만 볼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준 시간 결정법이라고 해서 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요렇게 개념을 좀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표 밑에 봅니다. 어, 이제 나오죠. 작업 관리 방법의 연구라고 해서 방법 연구입니다. 방금 표에서 봤던 거 그 중에 공정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정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봅시다. 어, 요거 좀 지워놓고 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봅시다. 갈로 1번의 공정 분석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원재료가 출고되고 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의 공정 계열을 체계적으로 공정 도시 기호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여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방법, 연구로 제품 공정 분석, 사무 공정 분석, 작업자 공정 분석, 부대 분석으로 분류된다. 요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공정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거 뭐냐면은 생산라인이죠. 생산라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생산라인은 뭡니까? 어떤 원재료가 있으면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완제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원재료로 뚝딱뚝딱 가공해가지고 완제품, 뭐 TV를 만들 수도 있고 차량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라인에서 작업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정을 분석하는 거를 공정 분석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 요기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 분석의 목적 나오죠. 읽어보면은 기업부터 생산 공정의 개선 및 설계 쭉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다음 공장 레이아웃의 개선 및 설계 공정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및 설계 그 다음 생산 공정의 표준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리고 생산 시간이 단축되면 자연스럽게 비용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에 보시면 제공품의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제공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제공품 그래서 이 제공품을 사전적인 의미로 적어드리면 판매 가능한 반제품과 달리 앞으로 가공을 해야 하는 제품이나 부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이 제공품이라는 거는 판매불가예요. 판매불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제공품이라는 거는 미완성품입니다. 미완성품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판매 가능한 반제품과 달리 이 반제품 아니라는 거예요. 반제품과 달리 앞으로 가공을 해야 하는 제품이나 부품을 말하면 판매가 불가한 상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완성품이다. 이 뜻이죠. 그럼 쌤 이거 반제품은 뭡니까? 반제품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워낙 기니까.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완제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브레이크 라이닝 있죠? 라이닝이라던가 타이어 같은 애들. 자 얘들은 뭐예요? 당연히 자동차 만들 때 라이닝 타이어 들어간 상태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근데 얘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품으로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닝만 따로 판매할 수 있고 타이어만 따로 판매할 수 있죠. 여러분들 타이어도 우리 자동차 오래 몰다 보면 타이어 마모돼서 이거 소모품이니까 갈아 끼잖아요. 그럼 뭐예요? 라이닝 자체로 완성품인 거고 타이어 자체로 완성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에 설치할 때 그러니까 야들이 만들어지는 공정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차량에 교환할 때 공정 2가 있겠죠. 이게 이제 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공정 1인 상태에서도 완제품인 거고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1공정이 끝난 거잖아요. 이 자체로 완제품이란 말이에요.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완제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공정 뭔데요? 라이닝 마모되면 교체해 주죠. 타이어 마모되면 교체해 주죠. 자 이러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완제품을 우린 뭐라 한다? 반제품이라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매가 가능해요. 여기 보이죠? 판매가 가능한 반제품이고 거기에 반대로 이 제공품이란 거는 미완성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공정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제공품을 줄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공품의 절감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공정 분석의 종류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줄 꺼주세요. 제품 공정 분석, 사무 공정 분석, 작업자 공정 분석 요것만 줄을 좀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요거 종류 묻는 문제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어 공정도의 종류라고 해서 기억해 보시면 제품 또는 부품 공정도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설명 줄 다 꺼줍니다. 원재료가 제품화 되어가는 과정 즉 가공, 검사, 운반, 지연, 저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 설비 계획 부품에 대한 설비 계획이죠. 그리고 일정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운반할래? 운반 계획 그리고 어 몇 명이 조립할래? 인원 계획 그 다음에 재고는 얼마나 놔둘래? 재고 계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니은 디귿에 보시면 작업 공정도 뭐 조립 공정도 요렇게 나오는데 얘들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읽어만 봅시다. 작업 공정도 같은 경우는 공정 계열의 어 계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가공 검사 공정만의 순서나 시간을 알기 위해 활용되는 공정도이다. 그렇구나. 그 조립 공정도는 뭐 조립과 관련이 있겠죠. 읽어보면은 어 고진토 차트라고도 하며 작업 검사 두 개의 기호를 사용하는 공정도로서 많은 부품 혹은 원재료를 조립 자 조립 나오죠. 조립 분해 또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리을은 좀 중요해요. 리을에 보시면 흐름 공정도 또는 뭐 유통 공정도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의 어 이제 관련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단일 부품에 사용되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 검사 운반 저장 정체 등이 도식화된 것으로 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유통 과정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 운반 거리 등의 정보가 기재된 공정도이다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통 공정이라고도 하고요. 흐름 공정도 요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에선 주로 흐름 공정도로 나오니까 일단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흑과 리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가공 시간 및 운반 거리 기입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흑의 공식 있죠. 어 가공 시간 요것만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가공 시간은 1노트의 총 가공 시간 분에 1개 가공 시간 곱하기 노트의 크기 요렇게 나오는데 어 요 공식 하나 별표를 해 줍니다. 그 밑에 운반 거리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밑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공정 분석 기호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오죠. 요거 별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문제에 간혹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그려드릴게요. 가공이 있고요. 가공을 다른 말로 작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커다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반 그러면 운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동그라미 또는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검사에서 수량검사가 있고 품질검사가 있어요. 수량검사 품질검사가 있어요. 품질검사 그래서 수량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모를 요렇게 바르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검사 요거를 약간 돌렸네요. 그래서 마름모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체 같은 경우는 저장과 지체가 있는데 저장과 지체를 나눠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세모를 요렇게 거꾸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체 같은 경우는 딜레이 됐다. 그래서 D 요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같은 경우는 무슨 용기같이 생겼죠. 그래서 뭘 담을 수 있는 모양처럼 요렇게 세모를 뒤집어 놨다라는 겁니다. 지체는 방금 말했듯이 딜레이 그래서 저장이라는 거는 의도해서 저장하는 거죠. 의도해서 뭐 창구에 넣는다던가 원재료를 요런 것들을 이제 저장이라 하고요. 지체라는 거는 이제 운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뭐 차량이 고장난다거나 차가 많이 막혔다던가 요런 것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체되는 거를 딜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 요 둘 다 정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장이고 하나는 지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기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커다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마름모 요거는 품질검사죠. 그리고 또 화살표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한번 하고 다시 운반해서 마지막에 또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의 의미를 적어드리면 가공 운반 품질검사 요거 운반 용기 담는 거죠. 저장 그 다음에 가공 요렇게 보시면 돼요. 가공은 작업의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요렇게 놓고 어떤 과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가공은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재 원자재를 가공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포스코에서 이 쇠를 녹여서 무언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아이빔이라던가 H빔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H빔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건설 현장에다가 우리 가대 세울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H빔이나 아이빔을 만들고 운반을 합니다. 어디로 운반합니까? 요렇게 운반하는데 품질검사장으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검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 다시 운반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현장에 있는 창고입니다. 현장 창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운반해가지고 마지막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건설 현장이 될 겁니다. 현장 자 그래서 요기 운반 하나 빠졌네요. 운반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기호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참고적으로 이 화살표 대신에 작은 동그라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마른 모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세모 뒤집은 거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해도 아래쪽에 있는 것과 의미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화살표랑 동그라미랑 작은 동그라미랑 같은 거니까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장이 아니고요. 차량이 고장나서 지체가 됐다. 딜레이가 됐다. 그러면 요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D자로 딜레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표에 나오는 내용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조합에서 쓰는 겁니다. 어 거기 보시면 공정 분류에서 보조기호라고 해서 물결 표시도 있고 뭐 이렇게 십자가 표시도 있고 생략 폐기 뭐 요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 이런 그 기호도 있구나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밑에 게 중요해요. 조합해놓은 거. 그래서 보시면 어 커다란 마른 모에 커다란 마른 모에 안쪽에 작은 정사각형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게 주입니다. 바깥에 있는 게.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품질 검사죠. 그래서 품질 검사를 주로 하면서 어떻게 수량 검사까지 해라 요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그릴 수도 있죠. 바깥에 큰 거 요거를 이제 정사각형 요렇게 그리고 안쪽에 마른 모를 요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게 주니까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수량이잖아. 그래서 수량 검사를 주로 하면서 품질 검사 해라 요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봅시다. 동그라미하고 요렇게 그리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동그라미가 가공이죠. 그래서 가공을 주로 하면서 수량 검사를 해라 요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해갖고 화살표 그렸네요. 자 요런 식으로 화살표 요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가공을 주로 하면서 운반 작업까지 해라. 자 그리고 이제 별표는 또 이제 처음 봅니다. 그래서 별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작업 중에 정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뒤집어진 삼각형을 두 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 공정 간의 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뒤쪽에 나오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빗금 막 끄어놓은 거 요 녀석은 정보의 기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성 기록의 완성 요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두 개는 모르더라도 요 앞에 있는 여섯 개 있죠. 요거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외울 거 뭐 있어요? 요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하자면 요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긴 하죠. 어쨌든 어 얘랑 얘는 모양 자체를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응용한 거니까 이 앞에 거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음 자 고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 밑에 보시면 갈로 이번에 작업 분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요 작업 분석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거고요. 고 밑에 갈로 3번에 동작 분석 한번 볼 텐데요. 어 우선은 요거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봅시다. 갈로 3번 동작 분석 어 요거 내용 줄줄 꺼주세요. 작업의 동작을 분해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로 분석하여 비능률적인 동작을 줄이거나 배제시켜 최선의 작업 방법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동작 연구라고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뭐 이제 작업장의 형태를 만들 건데 사람이 땡길 때 힘이 좋은지 아니면은 어떤 자세일 때 수그려서 작업하는 게 좋은지 일어서서 작업하는 게 좋은지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은지 요런 것들을 최소한의 단위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는 데 몇 초 위로 올리는 데 몇 초 내린 데 몇 초 힘은 어느 정도 들더라 뭐 요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작 분석의 목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흑에 작업 동작의 각 요소의 분석과 능률의 향상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올리는 동작이 좋으냐 내리는 동작이 좋으냐 이것의 능률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장의 배치를 거기에 맞춰버리면은 사람이 일하기가 편해지니까 능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작업 동작과 인간공학의 관계 분석에 의한 동작 개선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 게 좋으냐 일어서서 일하는 게 좋으냐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동작의 표준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저 동작의 구성 그래서 사람의 동작이 최소화되니까 능률이 올라가고 사람의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을 위하는 게 동작 분석의 목표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동작 분석의 종류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기역에 보시면 목시적 동작 분석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블릭 분석과 동작 경제의 원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서블릭 분석이라는 거는 길브레스 부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가 처음에 고안을 했어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th를 앞쪽으로 뺍니다. 그걸 거꾸로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therblig죠. 자 요렇게 됩니다. 이건 뭐죠? 서블릭이죠. 그래서 이게 서블릭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가 처음 서블릭 분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 경제의 원칙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길브레스 부부가 만든 이 서블릭 분석을 이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계량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니은의 미세동작 분석에서 필름 분석 vtr 분석 요렇게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바로 나옵니다. 동작 경제의 원칙 바로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길브레스가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나오죠. 반스가 계량 보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동작 경제의 원칙이고요. 동작 경제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체 사용 작업장 배치 공구류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응 니은 디귿 다 나오죠. 별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기가 되실 거예요. 기억에 보시면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썼을 때 작업 능률이 올라가느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손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도록 한다. 그렇죠. 두 개가 같이 일하다가 같이 쉬는 게 좋겠죠. 이제 작업이 끝나면 그리고 두 번째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이 동시에 쉬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일하는 시간에 계속 일해라 했듯이죠. 너무 쉬지 말고 그래서 요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왼손이 뭐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오른손은 일하고 있어라 뭐 요런 내용이겠죠. 그래야지 작업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양팔은 반대 방향 대칭적인 방향으로 동시에 행한다. 그래서 반대 방향 대칭적인 방향으로 했을 때 우리가 힘쓰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능률이 올라간다. 뭐 요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이라고 해서 공구와 재료는 지정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작업하다가 공구를 바꿀 일이 있으면 어 이거 공구 찾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잘못하면 이 막 섞여있고 이러면 그래서 가급적 공구와 재료는 같은 위치 정위치 그래서 공구를 바꿀 때도 지 위치에 두고 다른 공구를 찝어라 이 뜻이죠. 그래야지 시간이 빨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낙하식 운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짐이 있고 재료가 있으면 요거를 아래쪽으로 옮겨주는 방향으로 이 그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음 그래서 작업장을 배치할 때 가급적 재료가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우리가 뭐 생산 라인을 짜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작업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올려주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쉬울 테니까요. 올리면은 힘이 들잖아요. 자 그리고 시각에 가장 적당한 조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공구류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라고 해서 손 이외의 신체 부분을 이용하여 손의 노력을 경감시켜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에너지 관리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다 있는데 실기 작업형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작업하다가 제가 가끔씩 고정시킬 일이 있으면은 작업다위에 손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배로 이렇게 탁 밉니다. 배로 밀고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이 부족하면은 다른 걸로도 작업을 해라라는 겁니다. 배를 쓰든 아니면 턱을 쓰든 아니면 다리를 쓰든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의 노력을 경감시켜주면은 아무래도 능률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의 기능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왜? 두 개 이상의 기능이 있으면 그 공구 하나로 여러 개의 작업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교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구와 재료는 가능한 한 다음에 사용하기 쉽게 놓아야 한다. 이거 앞에 나왔던 공구 재료는 지정된 위치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과 의미가 같겠죠. 찾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동작경제의 원칙이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작업장을 배치해주게 되면 능률이 향상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작업시간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